전국적으로 정품 캐릭터 라이센스를 불법 복제하는 업자들과 해당 인형들을 무분별하게 유통하는 업주들이 늘고 있습니다. 여기저기서 제 캐릭터를 다 따라야 해요. 그건 범죄라고요. 현재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불법 복제품을 취급하는 업체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. 유통업체뿐만 아니라 인형을 불법 제조하는 업자들까지 한 번에 일망 타진해야 된다. 벌써 다 도망친 것 같은데요? 선배님? 이런 젠장! 저 얼마나 복제한 거야! 안 돼!